무조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도 조심하셔야 되고 길 가다가도 엎어지 접시물에도 빠지 죽는다고 진짜 조심하실 길이 많습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삼재띠 신형 운세를 알아볼 건데요. 나이별로 좀 알아볼게요. 닭띠 29세 개유생 분들 운세. 29세 닭대들은 복삼제입니다. 스물아홉에 복삼제라도 아홉 시에 걸리지를 않나라고 보는데 복삼제라도 아홉 시에는 그다지 크게 안 걸립니다. 안 걸리니까. 뭐를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 걸 자기가 뭐든지 했으면 좋겠고 결혼도 괜찮고 결혼 운서도 괜찮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제 단지. 부모의 애정운이 없습니다. 부모한테 이래 사랑받고 애정받고 일하는 죄는 없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니까 내가 보니 개중에 그렇지 않나라고 봅니다 예. 그럼 41세 신유생 분들의 운세는 어떤가요. 그나마 모든 것이 다 괜찮기 때문에 닭띠가 봄부터 가을까지는 대성공 사업도 일어날 것이고 내일 맞기를 쏟았던 사업도 일어날 것이고 다 좋다라고 봅니다. 그럼 53세 개유생 분들의 운세는 또 어떤가요. 54세 개유생은 예를 들어 주로 54세 개유생은 사업하는 사람들을 좀 넓히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조금 자제만 해주시면 그 삼재 운이라도 나갈 삼재라도 잘 잘 견디지를 않나라고 보거든요. 내 운이 아무리 좋고 복삼제가 들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65세 정유생 분들의 운세는 또 어때요. 65세 정유생은 인간의 고비가 많습니다 예 인간의 고비가 사업하는 사람들도 주위의 사람들이 조금 괴롭힘이 들어오겠고 예를 들어 부부의 부부가 애정이 암만 좋다 하더라도 원래 금년에는 날삼제가 들었기 때문에 애정이 파괴가 된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자식들도 자궁들도 자식들이 잘 되다가도 금년에는 자식들도 조금 파괴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이 사람들은 이게 정유생이죠 정유생 닭띠들 운세들은 조금 그 운을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운을. 운을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운은 버리고 새로 좀 우승인들한테 가가 새로 운세를 조금 받아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닭띠 운세를 알아봤는데요 또 3대띠 하면 또 뱀띠가 있잖아요 뱀띠 운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뱀띠 나이별로 알아볼 건데요 21세 신사생 분들의 운세는 어떤가요. 내가 봐요 뱀띠가 이제 예를 들어. 봄되면 땅에서 환생하는 거기 있잖아요. 겨울잠을 자다가 깨 나는 운세가 있잖아요 그래 그렇듯이 이십 신사생이 여태까지 조금 자재 자재가 안되고 시험을 치도 안되고 무슨 학업을 하도 안되고 마음과 뜻대로 안되고 부모한테 잔소리도 듣고 마음과 뜻대로 안되다가 신축년에는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에 운세도 들어가시니까 자격증 같은 거 시험도 많이 치면 좋겠고 모든 것이 증사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럼 34세 기사생 분들의 운세는 어떤가요. 기사생 운세는 또 예를 들어 신사생보다 조금 잠재력이 조금 적다고 봐야 되거든요. 신사생보다 잠재력이 조금 적다고 봐야 되는데 그 잠재력을 조금 키워서 조금 발휘를 해가 활동력이 있게끔 내가 뭐를 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에 따라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잠재력이 의지력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의지력을 조금 키워가지고 뭐든지 움직이고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직장을 가든지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대성공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45세 정사생 분들의 운세 말씀 부탁드릴게요. 45세 정사생은 그나마 기사생보다는 활동력이 있습니다. 이제 또 아래를 틀고 있다가 그 깨어난 것처럼 활동력이 있는데. 또 그 저 사람들은 기가 열해요. 남의 말을 잘 들어 남의 말을 잘 듣고 실패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면 남의 말을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주장대로 내 그 예를 들어 생각대로 밀고 나가면은 그 사람들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57세 의사생 분들의 운세 말씀 부탁드릴게요. 57세 의사생은 저상 정사생보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조금 자중을 하시고 조금 내리막길 줬더라도 낚시 마시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69세 계사생 분들의 운세는 어떤가요? 69세 계사생 병이 69세가 9세잖아요. 69세 아홉 시에는 무조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도 조심하셔야 되고 길 가다가도 엎어져 접시물에도 빠지 죽는다고 길 가다가도 낙매수가 낙매수가 드니까 조심해야 되고 아홉 시에 계사생 아홉 시가 진짜 조심하실 길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 또 날삼재인 소띠가 남아있어요 소띠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 좀 들어볼게요. 소띠에 총 운으로. 원래 소띠의 소외가 소띠의 소외가 아닙니까 소띠가 자기 띠인데 개중에 다 나쁘다 하겠지만 그나마 소띠에서 자기 띠라도 괜찮아요. 괜찮은 자기 소띠에도 괜찮은데 괜찮은데 더군다나. 얼추생 소띠가 얼추생 소띠가 어리석습니다. 착합니다 남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으라고 남한테 굳은 소리 다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나마 그 당시 뿔덕 성질이 있어요. 우욱하는 뿔덕 성질이 있거든요 우욱하는 뿔덕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참으면 되는데 얼추생 소띠가 내가 왜 결혼이 늦더라고요. 결혼 운이 늦으니까 그 금년에는 서른일곱에는 그 소띠의 소외라도 결혼 운세가 열리가 있으니. 이때까지 결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 운세가 들었으니까 결혼 운세가 들었을 때 결혼을 좋은 배폐를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주은이 들은 또 나이잖아요 성주은 받으시고 화촉 밝히시고 대박 나시겠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삼재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